등장 너는 병에 거인 거라고 바르끼 넌 병에 거인 거야 난 병에 거인게 아니고 나설에 거인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발 땅이 안 되네 그지? 그러다 발바닥으로 알았지? 인지기능이 약간 불균형에 있는 거는 맞아요. 3, 4, 5, 6, 7 그치 이게 일곱이라고 아니야 엄마 잠깐만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몇 번을 몇 번을 살았어 아빠는 지민이를 사랑해 아빠는 아빠는 지민이를 사랑해 괜찮네 지훈아 까치발 하는 게 좋아? 좋으면 좋아 까치발 하지마 이런 말 들으면 어때? 속상해 속상해? 응 까치발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까? 엄마가 응 자 빨랜 끝 와 야 야 야 자 이제 건배